list of toys 어이 공룡씨 응? 할당회 다 채웠으면 우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구 어? 그거 좋쥬 네 네 네. 학교 다녀왔습니.. 어? 뭐야 어? 공룡 아저씨! 어? 그래 잠뜰이 왔구나 학교는 재밌었고? 네 오늘 학교에서 덕계랑 수담이가 싸웠는데 그때 제가 바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아 맞다 맞다 그나저나 잠뜰이 학교 축제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었나? 네 제가 이번에 반 대표로 뽑혔어요 그 아빠 혹시 축제날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빠가 와서 응원해주시면 힘내가지고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 그날 바쁘다 아이 그래도 몇 달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날 딱 하루만 오시면 안될까요? 다 원 무슨 학교도 이 동네 사람도 바쁜 사정 뻔히 알면서 숙제는 무슨 축제야 아무튼 그날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에이 라더씨 말이라도 좀 잠뜰아 괜찮아 나라도 대신 보러 갈테니까 원래 너희 아빠가 저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아이한테 쓸데없는 소리는? 공용씨 밥 다 먹었으면 집에나 가라고 잠뜰아 그럼 다음에 보자 학교 열심히 다니고 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깊은 마음 저 편을 깊은 마음 저 편을 감춰둔 기억 깜짝 놀랄게요 아니야 이거 아닌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음... 음... 니가 먼저 걸렸으니까 알싸 그럼 이번 판은 여기서 하는거다 야 너 빨리 숫자세 알싸 알싸 그래 하나 둘 둘 셋 넷 잠깐만 셋섯 여기? 셋 여기 어른들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한 곳인데 여기 숨으면 덕괴가 절대 모르겠지 얘들아 이제 찾는다 어디있지? 어디 간거지? 왜 이렇게 잘 숨었어? 얘들아? 거기있니? 혹시 덕괴가 여기 올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보자 음... 근데 너무 깜깜한데 그래도 들키긴 싫으니까 오우 좋았어 여기 있어야겠다 어? 뭐? 뭐야? 어? 여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뚫렸지? 어? 우와 아니 여긴 어디야? 이야... 폐광이 이런데도 연결돼 있었구나 완전 멋있다 오... 이야... 우와... 여기 물 맑은가봐 어... 어? 쟤는... 누구지? 어? 어... 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아이씨... 아이씨... 그대 놓쳤네... 어디 간거야? 아이씨... 재밌는 곳도 많고 재밌는 장난감들도 많거든 야... 이런 숲속에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도 참... 에이... 에이 진짜라니까... 한번 구경해볼래? 어... 그래? 빨리 일로 와... 오... 어... 우와... 아니 이게 다 뭐야? 어? 이런 건 내 생일날에도 본 적 없는 것들인데? 어? 나는 거 먹어! 엄청 많으니까! 정말? 어이... 어이... 그러면... 아... 잘 먹겠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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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아우... 잘 먹었다! 아... 너는 항상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지내는 거야? 응! 여기선 언제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 다 먹었으면 저기도 구경해볼래? 저긴 또 뭐가 있는데? 따라오면 알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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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야... 나 장난감이 이렇게 많은 거 살면서 처음 봐! 이거 다 비싼 거 아니냐? 우리 아빠는 내가 맨날 이야기해도 하나도 안 사주시는데... 나 조금만 갖고 놀아도 될까? 진짜 조심히 갖고 놀게! 아 당연하지! 같이 놀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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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재밌어! 이분은 누구시냐? 아 이 숲을 지키는 숲직이분이셔 여기 음식이랑 장난감들은 모두 저분이 준비해주신거야 아 그렇구나 아 안녕하세요 어 아니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 나 이만 저녁먹어도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잠뜰아 재밌었어 다음에 또 놀러와 응 또 놀러올게 아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휴 정신없이 놀다보니까 숨바꼭질 중인 것도 잊었네 덕계랑 수담이 벌써 집에 갔겠지? 뭐야 엥? 아니 분명히 해가 졌었는데 왜 이렇게 쨍쨍하게 터있는거야 잠뜰이 찾았다 다음 술랜 너야 잠뜰아 이제 수담이 찾으러 가야지 오 그 그 그래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어 잠뜰아 안녕 어 안녕 야 수담아 근데 너 어제 숨바꼭질 진짜 잘하더라 덕계가 널 결국 못 찾고 포기했잖아 아 그래? 아 사실 나 어제 그냥 집 갔어 뭐 야 너 그런게 어딨어 뭐 아무튼 너 주말에 시간 되냐 내가 진짜 재밌는 곳을 찾았거든 같이 가자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는 안돼 엄마 아빠랑 같이 동물원 가기로 했어 동물원? 어휴 좋겠다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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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뭐야 이것 봐라? 이거 그 귀하다는 한정판 꼼질 티셔츠 어제 아빠가 사주셨다? 우와 야 그거 요즘 진짜 구하기 힘든거 아니야? 하 우리 아빠는 절대 이런거 안 사주시겠지 어? 밥 먹을 땐 밥만 먹자 네 아빠 근데 저도 사자랑 코끼리 기린 이런거 보고싶은데 이번 주말에 같이 동물원 가면 안돼요? 뒷산가서 보라니는 멧돼지 뛰어다니는거 보면 되지 뭐하러 멀리까지 동물을 보러가 시간을 껍게 아니 그게 어떻게 그거랑 같아요 저 그리고 아빠 요즘 꼼질 티셔츠가 그렇게 유행인데 아빠 돈 없다 아휴 그럼 그렇지 그냥 폐광이나 가서 놀아야겠다 뭐? 폐광? 너 혹시 폐광에 들어갔어? 어? 아니요 그럴리가요 거긴 얘들 놀만한 곳이 아니니까 절대 근처에 얼씬한 생각도 마라 아이 네네 당연하죠 하이 맨날 저런식이라니까 어서와 기다리고 있었어 어?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방법이 있지 그보다 오늘은 소개해줄 친구가 있어 어? 친구? 어? 아니 코코코 꼬끼리잖아 아니 실제로 보는거 처음이다 완전 신기해 이리와봐 더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자 어? 어? 우와 나 동물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전부 TV에서만 보던 애들이잖아 우와 혹시 내가 만져봐도 될까? 애들이 싫어하진 않으려나? 그럼 다들 순한 친구들이라 괜찮을거야 아? 정말? 헤헤 나는 그러면 오사사자 안녕 아아아 안녕 야 너무 귀엽다 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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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른 애도 쓰다듬어 볼래 으아아 여기 펜터도 있어 안녕 으아아아 오우 우와 또 금세 어두워졌네 여기 있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너한테 줄게 있으신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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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꿈뚤 티셔츠 어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우와 엄청 예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어 아빠가 집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잘가 잠뜨라 다음에 또 보자 그래 다음에 봐 감사합니다 으쌰 흠 역시 아직 낮이구만 저번에도 그랬었지 옷은 원래대로 돌아왔네 아쉽다 어? 잠뜨리더 어? 아 아빠 혹시나 해서 떠나갔더니 역시 아빠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들어? 아 아빠가 제 말 먼저 좀 들어보세요 여기 어른들 말씀처럼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결국엔 하... 좋은 말로는 안 되겠어 너 앞으로 너 앞으로 외출 금지인 줄 알아 어? 어? 아빠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 말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저 안에서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준다구요 아빠가 돈 아깝다고 안 사준 것들이 저기엔 다 있고 아빠가 한 번도 같이 가주지 않아서 못 본 동물원 동물들도 저기 다 있고 내가 저기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얘가 무슨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자꾸 그렇게 아빠한테 거짓말할래? 당장 집으로 떠나와! 에이... 맨날 그렇게 아빠가 고집불통이니까 엄마랑 오빠가 사라져버린 거라구요 아빠랑 같이 살기 싫어가지고 아빠랑 같이 살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참들아... 어떻게 그런 말을... 에이 아빠 미워! 에휴... 어? 어... 어어... 어... 잠들어왔구나 어... 오늘은 꽤 늦은 시간에 왔네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아빠랑 좀 싸워서 기분도 꿀꿀하고 해서 왔어 그래? 아빠는 어떤 분이신데? 에휴... 맨날 고집불통에 무뚝뚝하고 에이! 얘기하기도 싫어 그거는 그만하고 우리 그냥 신나게 놀자 너 혹시 숨바꼭질이라고 해봤어? 둘 뿐인 건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는 워낙 이쁘니까 여기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음... 그래 해보자 그래 내가 먼저 술래할 테니까 너는 얼른 숨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어? 잠뜰이 찾았다 아유...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참해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아유... 근데 슬슬 가봐야겠다 오늘 여기 온 거 아빠한테 들키면 나 완전 혼날 거야 잠뜰아 오늘은 조금 더 여기 있는 게 어때? 음? 하지만 아빠가 일어나시기 전에 가야 해 숨바꼭질이 그렇게 재밌었냐? 야 내일도 올게 비록 외출 금지긴 하지만 이렇게 밤에 몰래 오면 되니까 어? 어휴... 아유... 숙지기님 안녕하세요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에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잠뜰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무슨 말이세요? 아! 아! 어? 엄마... 오빠? 잠뜰아 엄마랑 오빠랑 같이 이곳에서 살지 않겠니? 엄마는 잠뜰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 이... 이곳에서 같이요? 그래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사는 거야 어... 음... 이곳에서 사랑하는 엄마랑 오빠랑 같이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엄청 많고 맨날 재밌게 놀고 원하는 모든 게 이루어진다니 정말 꿈 같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에게 이제 남은 가족은 저뿐인걸요 비록 바깥에는 맛있는 음식도 좋은 장난감도 없지만 저마저 아빠를 떠난다면 아빠는 정말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네 의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잠뜰아 대신 이걸 받아주겠니? 어? 그건... 그건...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인데 잠뜰이 너에게 주고 싶구나 어? 고... 고마워요 엄마 잠뜰아 가서 아빠랑도 잘 지내야 해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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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뜰아! 어... 어... 아... 아빠... 요... 여기는... 아...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나실 뻔했습니다 엥? 그래 잠뜰아 폐강 안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어 구하러 들어갔던 아빠까지 크게 다칠 뻔했어 까... 가스요? 그러면... 그때 제가 본 건 전부... 중독 증상으로 일시적인 환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니 간단한 검사 후 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가... 감사합니다 어? 잠뜰아 어디 아픈 곳은 없니? 아... 예 아빠 그게 제가 죄송해요 미안하다 잠뜰아 네? 너희 엄마랑 오빠가 실종된 후로 내가 더 신경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거 맞구나 내가 너무 나 힘든 것만 생각했어 다 내 잘못이다 어? 아빠... 아... 환자분 구조됐을 때 이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계셨다는데 중요한 물건인가 봐요? 어? 이 목걸이는... 분명... 우리 잠뜰이 누굴 닮아 이렇게 이쁠까? 당신... 수현이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뭐... 뭐라고? 수현이가? 수현아! 여... 여보! 하율아! 잠깐 잠뜰이 좀 부탁한다! 이곳에 수현이가... 기회도 복잡하고 위험할 텐데... 여보... 당신은 여기 있어요 내가 찾으러 들어가 볼게요 그럴 순 없어요 저도 찾으러 갈 거예요 여보! 여보! 수현아! 수현아! motu 뭐야? 어디로 간거지? 수연아! 엄마! 여보! 수연아! 어딨는 거야! 여보! 수연아! 내 감춰던 기억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추억은 뒤로 온 채! 지금부터 프리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호호! 아빠! 아저씨! 저 완전 잘했죠? 그럼! 우리 잠뜩이가 최고지! 너 잘하네? 너희 아빠가 잠뜩 노래 볼 때 얼마나 난리였는지 아주 주책이야 주책! 아니 뭐 그 쓸데없는 소리는! 저도 봤어요! 아 그리고 이거 전에 갖고 싶다고 한 그 곰뚤인가? 꿈뚤인가? 뭐지게?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이게 그렇게 좋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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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